여기야? 일단 숯불 냄새 나죠? 네. 숯불 냄새 나면 어떻다? 맛있겠다. 그렇지. 숯불 냄새 나면 어떻다? 맥주 쭉쭉 들어가겠다. 물놀이를 하루 종일 했더니 저녁이 진짜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 여기 뷰 포인트네. 여기 뷰 정말 좋더라. 저희는 뷰 포인트 맞지? 몇 번에 앉을까? 10번. 우리 10주년이니까 10번.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야. 맛있겠다. 우와. 너무 맛있었어. 우와. 저게 좋다. 분위기가. 뭐 먹어볼까? 나는. 슈임 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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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나는 정말 해산물 너무 좋아. 그중에 새우가 최고야. 오케이. 버터갈릭 슈임. 맥주 맥주. 저기 무조건 그냥 맥주 한 잔. 네. 무조건. 한 잔이 웬 말이야. 와. 미치겠네. 냄새 미치겠네. 정말. 우와. 땡큐. 우와. 왔어. 왔어. 와. 해산물도 시켜드네. 와. 기가 막다. 자, 보이시나요? 우와. 우와. 새우다. 새우. 우와. 가리비. 가리비 치즈구이. 우와. 저거 너무 맛있습니다. 저렇게 다 시켜서 4만 원. 진짜 엄청 푸짐한데. 아, 맥주. 아,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맥주 한 잔 딱 하고 싶어. 저랑 제가 안내드릴게요. 10년 동안 잘 저를 포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결혼 생각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됐어요? 짠. 이제 새벽부터 힘들었는데 저걸로 싹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아. 시원하다. 이게 또 애들이 있으면 밤에 술 한잔 때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둘이 너무 오붓하게. 꽃이나 하나씩 먹어볼까? 먹어볼까? 자. 나 침 너무 나오네. 어? 너무 익숙한 향인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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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싱가포르 유포 있잖아요. 희맛이 되게 많이. 이거 맛없어? 정말 맛있어. 맞아. 음. 너무 맛있겠다. 더 하나 뜯어도 되겠습니까? 뜯으세요. 갈릭 진짜. 찐 거야? 나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끝까지 다 먹었어, 국물까지. 새우 찐 거? 새우 까줘야지. 내가 하나 까줘. 맛있다. 맛있다. 자, 우리 소희연 씨.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머리가 맛있어, 머리가. 맛있습니다. 와. 새우 머리에서 육즙이 막 팡팡 터진다, 진짜. 미치겠다. 음. 음. 볶음 맛 장난 아닌데? 그치. 여기 새우는 좀 더 뭔가 신선하다고 그래야 될까? 또 이 봉지 안에다 이렇게 하니까. 저 백에 있으니까 육즙이 어디 못 도망가. 다시 적셔지고, 다시 적셔지고. 아, 가만히 있잖아. 아, 저렇게. 아, 이게 아는 맛이니까. 저 소스에 밥 튀겨 먹어도 맛있어. 음. 그리고 물론 또 동남아는 해산물을 값싸게 먹을 수 있어서. 음.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kg에 얼마여? 1,000원. 그렇지, 이렇게 싱싱한데. 정말 맛있었어. 어, 많은데 5,000원이야? 가리비도 궁금한데. 마늘이 엄청 들어왔어. 와. 약간 알리오올리오 맛이야. 맞아. 알리오올리오에 약간 가리비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조개 대신 가리비가 들어간 거야. 너무 맛있다, 이거. 진하다, 진하다. 내가 봤을 때. 자기야, 한 번 먹어봐. 밥을 너무 맛있어. 한국사람, 아이고. 아, 너무 맛있어. 다 아는 맛. 그렇지. 아, 진짜 맛있다. 마늘, 오일 맛이 기가 막히다. 음. 근데 여기 오미카 오빠 애들 생각왔나? 다시. 지금 이거 먹으면서도 생각했다. 뭔가 되게 간편하거든? 뭔가 허전하단 말이지. 그렇지? 맞아. 왜냐면 배원 씨가 애들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지.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근데 또 새우 같은 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애들이.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야, 생각하지 마. 오늘은 그냥 가리비 생각만 해. 우리의 우정 여행을 위하여. 오, 프렌즈쉽 투어. 이즈 브리 나이스. 맛있게 마셨다. 한국에서 많은 결과인, 감사합니다.